Q. 이게 뭐가 제일 좋은거야? 제일 처음에 있는건 높고 나머지는 다 낮아야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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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된장 왔어. 어서와. 뭘로 해야겠다. 유긴아. 너는 살인말 안해봤잖아. 살인말 해봤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 이 녀석도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가보자. 가보자. 우선 내가 먼저 어그로 끌도록 하자. 이놈의 페이스리그. 자, 이제 될거야. 갔다 이제. 페이스리그가 아예 가버렸네. 그냥 갔어? 네. 아예 뻗어버렸네. 어. 틱장애. 틱장애 뒤에 오는. 응급실력이. 여튼 이제. 저희의 컨셉은 그거죠 형님. 그. 어그로. 난 지금 어그로를 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 확정. 어그로가 한걸로. 네. 우리 근육이 되는거. 내가 왜 이렇게 심했어. 나. 이 녀석이. 내가. 이거. 매크로네요 근데 이게 매크로들이 이번에 그 포인트 때문에 좀 많긴 많아 야 그래도 야 요즘에 이제 슬슬 살이 막 숫자 줄어들고 있다잉 선일도 좀 느끼셨군요 바로바로 감췄다 예전 같았어 뭐 오직 기다려야 돼 이 스트라이크의 존재가 크긴 큰가봐 아 저도 말려죽이느라 아주 죽겠습니 넌 말려죽이고 있나 네 난 무조건 캔슬러가 다 죽인다 죽거릇 싸가지믹 내가 어제 일부러 좀 맞아줬었거든 일부러 맞아주니까 나보고 이카던데 어허! 가면서 외국인이 어허! 맞아보니까 기분이 어때 엉키 이 지협에 하던데 내가 홀리쉐잇! 가면서 도의적으로 맞아줬는데 돋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갖고 어제 멘탈 터져갖고 오지게 싸 오지게 싸 잡아주겠습니 네 박이사 말려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진짜하다 아 근데 애들 뭐 계속 계속 저거 할 거 아니야? 살릴 거 아니야? 리커버리 속도가 극히 빠르면은 솔직히 저거 뭐고 퍼센트 좀 줄여야 돼 지금 85%인가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한 70이나 65로 줄여야 돼 지랄 자힐 보다 속도 빠른 리커버리가 어딨노? 말도 안되는 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 말도 안되긴 하지 말도 안되는 소리 둘러갖고 아빠 뒤질려고 그러는데 뭐 지가 리커버리를 해 리커버리를 하거든 남이 고쳐줘도 뭐할까고 그치 오지게 빨라 거지 같은 거 그치? 내가 봤을 때는 무지가 심각해 재현이하고 지난번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재현이 가는 애가 있어 생존자는 애가 있는데 내가 계속 솔직히 지금 어? 생존자 할만하지 않냐 생존자 딱 할만하다 근데 숭고만 아니면 될거겠다 이까봐 생존자 재밌땐 금마그 빤떼기 반은 지가 인성존을 만들었으니까 이 새끼 이거는 인성이 타고났어 금마그는 인성이 타고났어 금마그는 인성이 타고났어 타고났다니까 금마그는 그냥 찾아서 아싸 인성존 이 짤빼하면 그게 진짜 인성존이대 재현씨 재현씨 아이디 요즘에 돼지새끼인가 그거있다 지난번에 보니깐 내 못한거 4개로 돼지새끼로 해놨던데 돼지새끼 하고 돼지새끼로 해놨어 끊어졌놔 그거는 둘째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인성질을 해야되는데 파로마를 해야되는데 파로마를 못했어 다시 방 만들게 아니 안타깝니다 네 그렇지 파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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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 선전받냐 개웃기네 나 이거 처음 봤는데 누가 동영상 동영상 저거 하길래 후원하길래 보니까 파로마 파로마 계속 파로마 파로마 계속 개외렵고 초대 못했다 아잇 됐다 가자 나중에 파로마 그 유튜브가 덤새가 배바라 있다 재밌다 아 김풍 퍽 매크로 아니겠죠 어 어 내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은데 아 매크로일까봐 이제 음 라인.. 거 같은데 설마 매크로겠네 매크로 아닌 것 같다 아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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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 둘다 아주 좋은 퍽이구만 인성질학이 둘다 좋은 퍽이 좋은 퍽이 좋은 오퍼링이야 이것이 바로 인성퍼링 임퍼링이다 병원 맵도 좋고 자동차 맵도 좋고 흑 흑 흑 흑 흑 흑 안된다 너구리를 어떻게 심폐소생술로 살려보려 했는데 도저히 안되네 그 소생이 안되면 어쩔수없다 어쩔수없는 일이다 스카이프 뭐 때문이란 충돌한거같은 아마 뭐 음성 그 마이크 때문에 그럴거야 내 생각엔 예예예 그럴거같은 흑 흑 흑 페이스리그가 좀 충돌이 많아 여기저기랑 이상하고 또 흑 흑 모션은 굉장히 잘 맞는거같은 흑 흑 무슨 놈의 최적화는 따구인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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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한대 맞으면 내가 교대해줄게 아 가 여자친구 아니라니까 프린세스가 왜 나오냐 가 여자친구 아니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형님 이거 저희 이 아저씨는 건드릴 만한 아저씨가 아닌데 이게 왜 너무 세나 아니 너무 약 아이고 이 아저씨 환불할 것 같은데요 역시 나의 패시브는 녹슬지 않았고 아니 왜 형님 거기 이게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어 도망치거라 이게 고의적이야 이게 지금 과학적인 과학적인 근거와 저거에 의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거야 아니 형님 왜 거기에 또 아니 아니 형님 아 반대기를 내라고 흐흐흐흐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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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상하죠 형님 지금 저희가 의도한 것 같은 아이씨 아이씨 내가 지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이씨 아이씨 이게 다 큰 설계했어 이게 설계거든 도배하라 프랭크형 설계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잘하여넣어라 야, 치료해. 너의 얘야. 으아! 저 등심 봤어! 이게 바로 큰 설계였다. 봤냐? 아, 이게 바로 설계였다고. 내가 또 형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게. 아, 이게... 에에에에에! 그렇지. 이것이 바로 생존의 가르침이니라. 아... 생존의 가르침은 그리 멀지 않으리라. 아! 하지만! 한 대 맞았지만! 난 살 수 있어. 에? 그냥 가네? 이것이 바로 설계죠. 에헴... 보자. 이 일을 어찌할꼬. 이놈의 힐이 너무 느리구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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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은? 너만 보인다말리야아아아... 라는 느낌인데? 널 사랑한다말리야아아아아... 아아아아앙... 아이 카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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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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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아주 큰 큰 아니 아닙니다 뭔가 그림을 그르긴 했는데 응 프렌드쉴드 개꿀 와우 바로 1억두리미언집 으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자... 이러라 형님! 준비되셨는지요? 아니 나 아직 힐이... 힐이 1단계라 오직 오래 걸린다 니... 니... 니가 알아 해봐라 잘뜨리라고 힐이 뭐 거의 뭐 엔진 고치는 수준이네 일단 제가 어그로는 끌었습니다 오케 잘하였노라 다시 돌아가네요 잘하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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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였노라